자 프린트 86차시입니다. 전후 독재체제를 강화하다. 지난 영상에서 6.25전쟁까지 봤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부가 여러 차례 집권을 하면서 자신들의 독재정권을 수립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전차시 진단평가 보죠. 6.25전쟁 중에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면서 전세를 역전시켰죠. 약 2주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서울을 다시 되찾기도 했습니다. 2번 6.25전쟁 이후 미군이 지금 한국에 계속 주둔하게 되었던 배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개념정리 보시죠. 반공주의와 독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반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6.25전쟁이라는 전쟁을 거치면서 안 그래도 갈등이 심했던 이 체제 이념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반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졌고 이런 것들을 정권이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번째로 이 독재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첫번째 헌법을 고치게 됩니다. 첫번째 헌법 개정을 발췌개헌이라고 해요. 자 발췌라는 건 어떤 문서에서 그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오는 것을 발췌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개헌안의 내용에 어떤 한 제도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발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췌개헌안 이렇게 불러요. 배경부터 보도록 하죠. 자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이 다수 당선되었다. 그래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의 방식으로는 이승만의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 1948년 보시면 복습해보도록 하죠. 자 1948년에 대통령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었습니다. 먼저 50총선거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나서 그 다음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했죠. 자 그래서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자 이때 국회의원은 간선제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놨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였냐면 이때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단 2년이었습니다. 재헌국회의워만 예외적으로 2년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4년씩 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한 번 더 있고요.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었기 때문에 1952년에 대통령선거가 계획되어 있었죠. 자 그 다음 54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한 번 더 있었을 것이고요. 56년에 대통령선거가 또 있을 겁니다. 당연히 또 58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것이고 60년에 대통령선거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선거 아 여기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요. 대통령선거가 있고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대통령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요게 기본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이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1952년 대통령선거에서 2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승만의 대통령이 더 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권력을 다시 한번 잡고 싶었던 이승만이 헌법을 고치는 개헌을 들어가게 되죠. 그것이 1952년에 발췌개헌입니다. 이것이 발췌개헌이다. 자 내용 보시면 양원제 개헌을 일부 발췌하여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원했던 내각 책임제가 있고요. 대통령과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원했던 이승만 측이 요구했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이것을 조금씩 발췌하고 절충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발췌개헌의 내용일 것이고 핵심은 대통령 측 선제로 고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가 1952년이었어 6.25전쟁 중이었고요. 당시 임시도 부산에서 이 국정이 운영되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헌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비상개험을 선포했습니다. 자 개험이란 비상사태 하나요. 이 사법권을 군대에게 넘기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런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비상개험을 선포하고 당시 야당 의원을 협박하거나 국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런 것을 이런 사건을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국회에서는 개헌안을 통과를 시켜버리고 이제 직선제로 바뀐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다시 당선이 되는 것이죠. 1952년 발췌개헌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느냐 권력을 두 번 잡았던 이승만은 사실은 세 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원래 4년 중임제입니다. 임기를 4년으로 하고 한 번 더 임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허헌법을 고치게 되는 것이죠. 발췌개헌을 단행했을 때는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허헌법을 고치느라 지금 막 괴험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이 협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4년 뒤인 1956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이전에 이미 54년에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개헌안을 제출합니다.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4년 중임제 그대로 한다. 그런데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이승만만 이 제안을 두지 않는다. 만 중임제안을 배제한다. 라고 표현을 해놨던 것이죠. 이승만만 3번 4번 할 수 있게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헌법 개정에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결국 한 표차로 부결되었고요. 그때 국회의원 203명 중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135.333 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그러면 136명의 동의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실제로 135표가 찬성되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수학의 반올림 그 당시 한자로 445입 이라고 했습니다. 4는 죽이고 5는 집어넣는다. 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 반올림 논리로 개헌안을 통과시켜버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445입 개헌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1956년 이승만이 3선에 성공하게 되죠. 자 이 당시 선거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956년 선거 자 당시에 이승만 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제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 여당 측이었던 자유당 선거에서는 자유당에서는 이승만과 이기봉이 각각 정부통령 후보로 나왔고요. 반면에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 신익희 장위원이 각각 후보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대통령 정부 그리고 사실은 무소속의 조뽕암 이라는 인물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였느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신익희 선생이 갑자기 급사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승만이라는 인물의 3선이 사실상 별무리 없이 진행되겠다 라고 모두 인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이승만은 당선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동정론이 불면서 장면이라는 인물이 부통령이 당선됩니다. 또 무소속이었던 조봉암 이라는 인물이 대통령 선거에서 무려 30%를 대표를 하면서 이승만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승만이 3선에 성공한 이후에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파들을 과감하게 숙청하고 독자체제를 확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 내서왔던 논리는 반공이었어요. 자 해방 이후에 미소에 의한 분단 그리고 유교전형을 거치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은 굉장히 커졌고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저 사람이 공산주의와 내통하고 있어 공산당과 연락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다들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이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반대세력을 탄압했고 사회에 대한 통지를 강화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1958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당시 조봉암 이라고 하는 후보가 평화통일론을 내세웠거든요. 자 이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던 조봉암이 저기 북한정권과 연결되어 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조봉암을 사형에 처하고 조봉암이 만들었던 진보당을 해산시킨 조치가 진보당 사건입니다. 당시 이승만은 북진통일 이라는 걸 내세웠죠. 북한과 싸워서 끝까지 이겨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의 사상과는 전혀 반대가 된다 라는 것이지 조봉암의 평화통일론 받아들일 수 조차 없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국가체제 위협이 되는 반정부인사들을 쉽게 구속 체포하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만들었고요. 반정부기사들을 시럽고 보도했던 경향신문을 폐간하는 등 사회통제 강화 및 언론을 억압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이후 전후복구와 생활의 변화 부분 보겠습니다.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이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복구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자 전쟁이 치러지면서 사실은 이 생활의 모든 시설 기반들이 많이 무너졌고요. 생활필수품은 부족했고 실업문제는 나난히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일본이 남겨두고 산업시설 보통 적산이라고 예전에 많이 표현했는데 정부로 귀속된 귀속재산 그리고 미국의 원조물자를 민간기업의 할값에 팔아서 전후복구 자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자 특히 이 시기는 미국이 지원하는 이 경제 원조에 굉장히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생활필수품과 소비재산업의 원료들을 중심으로 원조를 받았고 그때 많이 들어왔던 것이 사탕수수라든지 밀이라든지 혹은 면의 원료가 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것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삼백산업이 발달했다. 이 삼백산업 이라고 하면 세 가지 하얀 결과물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밀가루를 가공해서 밀가루를 만드는 재분 사탕수수를 가공해서 설탕을 만드는 재당 그리고 면방직산업 이런 것들이 1950년대 주로 발달했던 산업들이다. 삼백산업 이승만정부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두번째 영양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농산물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것은 일단 우리나라가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야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됐고 1950년대 후반이 되면 이 식량 문제가 미국의 원조 물자로 인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족한 것 보다도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 했고 농민들의 경제 수준이 악화되었다 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됩니다. 왜 공급이 많아지니까 기존에 농사 농사 지어서 팔아넘겨서 살았던 농민들은 고가가 하락하니까 당연히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 문제는 뭐냐 1950년대 말 원조가 크게 감소했고 심지어 공짜로 주던 것이 나중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유상차관으로 변화하면서 경지적 불안도 심화되었다. 점차 이승만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지 그래서 불만이 점차 누적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제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취재 보겠습니다. 북한 정권의 수립은 이미 봤고요. 김일성이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주도권을 장악했고요. 6.25전쟁을 계기로 권력 독점에 토대를 마련합니다. 원래 외부적인 큰 혼란이 있으면 단일 대우를 이뤄서 권력을 리더십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 두 번째 김일성이 어떻게 독재 체제를 강화하느냐 남조선 노동당의 박헌영 같은 인물들 숙청 연안파 소련파 등을 다 숙청 박헌영 인물들입니다. 또 김두봉 외에 최창익 무정 이런 인물도 있고요. 소련파는 소련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벌였던 인물들인데 대표적으로 허가이 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전후 복구 사업 북한에서는 어떻게 전쟁을 복구 했느냐 전후복구 3개년 계획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과 같은 계획 경제 체제를 수입 시키고요. 급속한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협동 농장 조직 사유지를 몰수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협동화 협동 농장 이런 것들이 만듭니다. 핵심은 생산 수단을 구교함으로써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시스템을 갖춰나갔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중화학 공업 위주의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산업 부조가 굉장히 불균형을 이뤘다. 농업과 공업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죠. 왜? 특히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때는 중화학 공업이 이 지역에 많이 발달했었고 그것들을 기반시설로 삼다 보니 경공업이나 생활 필수품을 만들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노동력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방식 또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천리마 운동 이라고 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생산력을 향상시키자 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주의 운동 이었는데 사실 큰 성과를 거치진 못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많은 생산량을 가져오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 자료학습 보겠습니다. 전체의석 210석 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라고 되어 있네.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의 비판적인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자 이승만은 대통령 간선제로는 더 이상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 판단하고 대통령 직선제로 그냥 직선제라고 해도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시도했다. 그 결과 1952년 발췌 개헌이 이루어졌죠. 2번입니다. 미국의 원조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보자. 미국의 원조가 1958년 59년 후반 정점을 찍고 그 다음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농가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고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무상 원조가 유상 차관의 형태로 바뀌면서 한국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다음 영상에서 4.19 혁명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